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질의 세 번째 감옥 방지기술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41번. 활성슬러지 공정 중 핀플럭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공정은 그랬어요. 핀플럭이라는 게 어떤 거죠? 플럭이 작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핀플럭은 왜 생기나요? SRT가 너무 길면 플럭이 어떻게 해요? 늙어요. 미생물이 늙어서 이렇게 쪼글쪼글한 애가 되는 거죠. 이게 핀플럭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SRT가 길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SRT가 긴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2번 장기폭규법이 정답이 됩니다. 42번 볼게요. 이거는 물질 수지가 나왔네요. 여러분. CFSTR, 완전원화 반응조죠? 여기에 물질을 분해해서 효율이 95%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 물질은 0.5차 반응, N이 0.5죠? 속도 상수 나왔고요. 유량 나왔고 유입 농도 나왔네요. 이때 부피 얼마냐? 정상 상태랍니다. 지금 우리 완전원화 반응조의 물질 수지식 어떻게 돼요? 매스 밸런스 보면 VDT분의 DC는 QC0 빼기 QC 빼기 그 다음에 반응량이죠. KC의 KVC의 N승 이렇게 돼요. 이때 가정 조건이 지금 주어진 게 뭐냐면 정상 상태죠. 정상 상태면 DT분의 DC가 0입니다. 그 다음 이 N이 얼마래요? 0.5차 반응이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식을 변형을 하면 DT분의 DC가 0이니까 이거 0이죠. 그 다음에 N이 얼마예요? 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이제 바꾸면 이렇게 되죠. 0은 Q로 묶으면 QC0 빼기 C 빼기 KVC의 0.5승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우리 구하는 건 이거예요. 부피를 구하니까. V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V에 관해서 정리를 했더니 KC의 0.5승분의 QC0 빼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를 이제 주어진 계산을 주어진 조건으로 이제 계산하면 돼요. Q 한번 볼까요? Q 유량이 500 리터 퍼 아워. 그 다음에 C0는 얼마고 유입 농도가 250. 유출 농도는요? 유출 농도 따로 없어요 지금.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효율이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유입 농도가 250인데 유출 농도는요? C0의 1 빼기 제거율이잖아요. 그러면 250 곱하기 1 빼기 0.95. 그러니까 얼마예요? 결국에는 우리 250 곱하기 0.05가 되겠네요. 95를 빼니까 0.95를 빼니까. 그래서 이거를 250 곱하기 0.05라고 이렇게 일단 적을게요. 여러분 이거 계산해서 그냥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50 곱하기 0.05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리그램 퍼 리터 K값은 얼마예요? K값이 속도 상수가 0.05 미리그램 퍼 리터의 2분의 1승이래요. 왜냐? 여기 C값이 또 0.5승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2분의 1승이랑 이거에 0.5승 곱하기 되면 미리그램 퍼 리터 같으니까 이제 상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250 곱하기 0.05에 몇 승? 0.5승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에다가 지금 미리그램 퍼 리터 단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는 0.05에 1분의 1승 안 합니다. 여기는 그냥 단위에다가 1분의 1승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할 때는 그냥 0.05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거 계산할 때 C값 계산할 때 250 곱하기 0.05에 0.5승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지금 갈로가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단위에만 2분의 1승으로 들어가 있고 얘는 전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도 포함해서 0.05를 0.5승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43번 볼게요. 칙스로 염소 소독할 때 우리 1차 반응 시기죠. 염소 소독 시 미생물 사물률이 1차 반응 따른 다음 미생물 80%가 0.1mg per litre 잔류 염소로 2분 내에 사멸되면 첫 번째 조건 80%가 2분 내에 사멸되고 두 번째 조건 99.9% 사멸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얼마냐 그랬네요. 칙스로도 1차 반응 시기이기 때문에 LNCG로 분해 C는 마이너스 KT 요식을 따라가요. 첫 번째 80% 사멸될 경우를 넣어보게 되면 처음에 100% 있었는데 80% 죽었으니까 남는 게 20% 남죠. 그 때 K 얼마인지 모르고 이때 소독 시간 얼마? 2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이걸로 뭘 구할 수 있어요? 우리 K 구할 수 있죠. K는 0.8047% 분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는 99.9% 사멸 시키기 위한 시간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LN 99.9% 사멸 시키면 100 중에서 얼마 남는 거예요? 0.1 남는 거예요. 그죠? 처음 농도 100일 때 나중 농도 0.1이에요. 우리 K는 구했죠 얼마. 0.8047% 그리고 T는 이제 미지수로 두고 여러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솔브에 넣어서 우리 미지수 T를 구하시면 얼마? 8.58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1번. 2번.